안녕하세요. 자르지오입니다. 오늘은 M자 이마를 커버하는 짧은 스타일을 디자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덥수룩한 느낌인데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뒤를 과감하게 밀어보겠습니다. 대략 9mm 정도의 길이입니다. 살이 비치지 않는 것을 원하셔서 너무 짧지 않게 하겠습니다. 옆머리도 비치지 않는 길이로 커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뒤통수 볼륨을 생각하면서 길이감을 설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뒷머리 길이를 가이드로 윗머리 가이드를 설정합니다. 가이드에 맞게 전체적인 길이감을 맞춰줍니다. 과감히 앞머리를 이마의 절반으로 자르겠습니다. 과감히 앞머리를 이마의 절반으로 자르겠습니다. 무겁지 않게 층을 내줍니다. 무겁지 않게 층을 내줍니다. 옆머리를 커트합니다. 전체적으로 량을 줄여 질감을 가볍게 해줍니다. 무겁지 않게 층을 내줍니다. 이마가 보이는 것을 가려줄 길이를 유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인을 날카롭게 정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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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